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오늘은 픽소크를 이용해서 픽소크를 이용해서 로버를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라는 것은 이렇게 자동차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을 로버라고 합니다. 로버 세팅을 통해서 우리는 자동차를 픽소크를 통해서 제어를 하고 미션을 짜서 자동으로 자동차가 원하는 곳으로 주행을 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로버를 세팅하는 방법 자체가 지금 유튜브를 검색을 해봐도 그렇고 내용들이 거의 없어서 지금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버 세팅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제가 차량을 한 대를 골랐는데 제가 선택을 한 차량은 교쇼에서 나오는 페이저 마크2 매드벤이라는 차량을 선택을 했습니다. 페이저 마크2면 어차피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페이저 마크2 차량을 사용하신다면 저랑 동일하게 세팅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샷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샷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샷시가 생겼고 이게 지금 배터리를 제가 7.4V 배터리를 미리 넣어놓은 상태고 원래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조종기와 수신기가 있는데 조종기, 수신기는 제가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건 뺐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려있던 수신기는 떼내고 이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짧은 선, 짧은 선이 변속기에서 나온 선이고 그리고 이 긴 선, 긴 선 이거는 서버에 달려있는 선입니다. 이 두 개를 이제 픽스토어커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먼저 픽스토어커를 여기에다가 어떻게 부착을 해야 되는데 위에 보면은 이게 평평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픽스토어커 본체를 장착할 만한 부분이 조금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장착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좀 평평하게 판을 하나 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판을 하나, FRP 판을 좀 절단을 해서 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가져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FRP 판을 절단을 해서 평평한 평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잘라낸 거죠. 잘라내서 평판을 만들었고 이 판 한 장만 가지고는 조금 낭창낭창해서 이 위에다가 파바로 플라스틱으로 한 겹 좀 더 씌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어느 정도 단단한 그런 판을 하나 만들었고요. 판 길이는 차량의 이쪽과 이쪽이 마침 수평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길이를 잘 맞춰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량에 삽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적당히 판을 잘라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판을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과 차씨의 고정되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조그맣게 구멍을 뚫었고요. 드릴을 이용해서 조그맣게 구멍을 뚫었고 그 부분에 나사를 박아서 체결을 합니다. 이렇게 판을 체결을 해서 이 위에다가 이제 빅소크를 얹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한 거죠. 빅소크도 얹어야 되고 나중에 이제 DPS도 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이 판만 얹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좀 낭창낭창하는 이렇게 위아래로 까딱까딱하는 이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스티로포를 조금 잘랐어요. 스티로포를 조금 잘라서 딱 이 높이에 맞게끔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게 이제 받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했어요. 높이를 잘 맞춰서 이렇게 받쳐놔서 이걸 눌려도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부분들은 조금 잘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빅소크를 상착을 합니다. 빅소크에는 뒤쪽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빅소크를 여기 본체에다가 부착을 할 거예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쪽이 앞쪽입니다. 이쪽이 앞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빅소크의 화살표가 앞쪽을 보게끔 부착을 합니다. 차량의 중간 부분에 빅소크 본체가 이렇게 장착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양면 테이프가 잘 붙게끔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GPS를 연결을 해볼게요. GPS도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붙이면 되는데 GPS에도 보면은 사람 보이지만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빅소크와 동일하게 앞쪽을 차량의 앞쪽을 보게끔 그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돼요. 빅소크 본체에 보시면은 여기에 GPS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GPS라고 적혀있는 부분 거기에 이 GPS 케이블을 연결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개 더 있는 거 GPS에서 나오는 선이 하나가 더 있죠. 이거는 밑에 보시면 I2C라고 적혀있는 케이블 있습니다. I2C라고 적혀있는 단자 쪽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GPS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를 하나 달아야 됩니다. 구조는 여기 보시면은 구조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죠? 구조 거기에다가 구조를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파워 모듈 이것도 연결을 해야 됩니다. 파워 모듈 밑에 보시면 파워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죠? 파워 여기에다가 파워 모듈을 연결합니다. 파워 모듈까지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차량에서 나왔던 선 중에 변속기 선 이 짧은 게 변속기 선이었습니다. 이 변속기 선과 그 다음에 긴 서브 선 이거를 빅소크에다가 또 꽂아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빅소크의 측면에 보면은 측면에 보면은 이 부분 여기에 서브 오레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을 했을 때 제가 해보니까 이 선이 조금 짧더라고요. 선이 조금 짧아서 10cm짜리 연장선을 하나 준비를 해서 꽂아줍니다. 이게 변속기 선입니다. 선이 짧았던 것 변속기 선은 어디에 꽂아주시면 되냐면은 3번에다가 꽂아주시면 되는데 빅소크의 메인 아웃이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악스 아웃이라고 적혀있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메인 아웃이라고 적혀있는 게 있습니다. 메인 아웃이라고 적힌 것에서 3번 여기에다가 변속기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변속기 꽂으실 때 흰색 선이 밑으로 가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3번에다가 변속기를 꽂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1번에다가 중앙색 선이 아래쪽으로 가게 1번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2번에는 연결을 안 하고 1번과 3번에 각각 1번에는 서버 3번에는 변속기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이러면 기본적인 배선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신기를 연결해야 되겠죠. 수신기 기본적으로 원래 차에 들어있는 수신기가 2채널짜리라서 2채널짜리 수신기와 조종기를 쓰게 되면 모드 세팅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 4채널짜리 최소한 4채널짜리 조종기와 수신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한 거는 라디오링크에서 나온 T8FB 요통수신기 세트를 준비를 했어요. 사용하기가 편하고 가격이 좀 저렴해서 이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수신기를 빅소크에 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하기 위해서 선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요 수신기 연결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요 선은 틱톡크를 사면 원래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수신기에 보면은 S버스라고 적혀있는 단자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흰 선이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꽂아줍니다. S버스 그리고 반대쪽 선은 틱톡크에 보시면은 S버스 말고 제일 끝에 RCIN이라고 적혀있는 단자가 있어요. RCIN 요쪽에다가 이번에는 흰 선이 아래쪽으로 가게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수신기 연결도 끝이 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파워 모듈의 전원잭을 보면은 한쪽은 이렇게 순놈 요쪽이 입력쪽이고 그리고 요쪽이 출력쪽입니다. 입력쪽에는 배터리가 꼽히게 되는 거고요. 출력쪽에는 출력쪽은 변속기 쪽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원래 차량을 구매를 하시면은 요 변속기가 DINS 잭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사용하는 배터리도 XT60이고 그리고 파워 모듈도 XT60으로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잭을 기본적으로 달려있던 DINS 잭을 떼내고 XT60 잭으로 새로 납땜을 한 겁니다. 거기에 차량에 나오는 잭에 파워 모듈 잭을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파워 모듈에 배터리를 연결을 하면 빅소크 쪽에 전원이 들어오게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빅소크 쪽에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빅소크에 전원 들어오고 수신기에도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세요. 이게 수신기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조종기가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간색 불이 이렇게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조종기의 전원을 켜게 되면은 빨간불이 이렇게 깜빡깜빡 안 하고 가만히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근데 수신기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때는 지금 S버스 출력이 안되고 PWM 출력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S버스 출력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는 수신기 밑에 보시면은 조그마한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요 스위치를 빠르게 두 번 따닥 눌러주시면은 색깔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보라색으로 바뀌면서 S버스 출력이 됩니다. 요 수신기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라디오링크에서 나오는 수신기들이 전부 다 이런 방법으로 수신기의 출력 채널을 S버스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라디오링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수신기이면은 이제 그 수신기 매뉴얼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S버스 출력이나 PPM 출력이 되는 수신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신기 연결을 했고 그리고 다른 전기들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일단 다시 전원은 빼고요. 배터리를 빼고 전기도 끄겠습니다. 이제부터는 PPM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션 플래너 프로그램을 먼저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미션 플래너 프로그램은 구글에서 미션 플래너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죠. 검색을 해서 미션 플래너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미션 플래너를 실행을 하시고 이제 펌웨어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먼저 설정 탭에 들어갑니다. 설정 탭에 들어가셔서 왼쪽에 보시면 펌웨어 설치와 펌웨어 설치 레거시가 있는데 펌웨어 설치 레거시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빅스호크에 USB를 연결을 합니다. 빅스호크에 USB를 연결하시면 우측 상단에 컴포트가 뜰 거예요. 컴포트 저는 지금 컴 네 저는 지금 컴20이라고 떠 있는 이 포트가 있는데 이게 컴포트 같은 경우는 컴퓨터마다 포트 번호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컴3, 컴5 뭐 이런 식으로 컴포트 번호를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컴포트가 여러 개가 뜬다면 그 중에 어떤 게 픽스호크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현재 떠 있는 상태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20번 하나만 떠 있는데 20번과 21번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그 상태에서 얘를 뺐을 때 사라지는 컴포트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꽂았을 때 다시 생기는 컴포트가 있으면 그 컴포트가 바로 이 픽스호크에 해당하는 맞는 컴포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컴20번이 맞는 거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통신 속도에서는 115,200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컴포트가 뺐다 꽂았다 해도 두 개가 동시에 없어졌다가 다시 두 개가 동시에 떴다가 하면서 이게 두 개 다 맞는 거인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두 개 옆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적혀있죠. 저는 Adopilot이라고 적혀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아마 하나는 마브링크라고 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마브링크라고 떠 있는 거 그게 자기 거다, 자기 픽스호크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알맞은 컴포트를 선택을 했으면 이 상태에서 아직 연결 버튼을 누르지는 마시고 네 여기에서 좌측 상단에는 Adulover라는 거 있습니다. Adulover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Adulover 정말로 업로드할 거냐 물어보죠. Yes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이걸 Redux 보드냐고 물어보면은 아니요, No 해줍니다. 자 APM 2 플러스냐고 물어보는 거 요것도 No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 PX4나 픽스호크냐고 물어보는데 우리 픽스호크죠. 픽스호크기 때문에 Yes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이거 픽스호크냐고 물어보죠. 네, Yes 하시면 되고 큐브 블랙이냐? 우리 거 만약에 자기가 사용하시는 게 큐브 블랙이라면 여기서 Yes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큐브 블랙이 아니고 픽스호크 2.4.8이니까 No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업로드 칩이 OS 물어보는데 No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운로드를 받기 시작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OK 버튼 바로 눌러버리시면 안되고 이 상태에서 USB를 빼고 그리고 OK를 누르고 이제 30초 이내에 USB를 다시 꽂아줍니다. 바로 꽂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에 Erase라고 뜨면서 현재 설치가 되어있는 펌웨어를 삭제를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Erase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방금 다운받은 펌웨어를 다시 업로드를 합니다. 자 업로드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업로드 done이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잠시 기다리면은 빅소크가 부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팅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우측 상단에 컴포트에서 컴포트가 박혀있을 거거든요. 저는 20 그대로 있는데 어쨌든 컴포트가 박혀있을 겁니다. 바뀐 컴포트를 선택을 하고 12로 200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연결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현재 펌웨어 설치 창에 있는 상태에서 연결을 하시지 마시고 데이터 탭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데이터 탭으로 빠져나간 상태에서 연결 버튼을 눌러줍니다. 누르게 되면 자 매개변수 가져오는 중 이러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이 상태에서 차를 앞뒤 좌우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화면에 저 그래프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러면은 제대로 연결이 된 겁니다. 지금 펌웨어도 제대로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여기 그라운드 로버 이런 식으로 떠 있을 거예요. 이러면은 일단 펌웨어는 정상적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정 탭에 들어가서 우리 펌웨어 설치는 지금 했죠. 펌웨어 설치는 했기 때문에 필수 하드웨어가 들어갑니다. 크레임 형식 쪽에서는 이게 드론이면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로버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게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시면 되고 가속계 교정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속계 교정 제일 처음에 가속계 교정 버튼을 눌러서 베이크를 레벨로 두어라 수평 상태로 가만히 두어라 이 말이죠. 차량을 수평으로 놓고 완료 버튼 그리고 왼쪽으로 놓아라 베이크를 레프트 우리 차량은 지금 이쪽이 앞입니다. 이쪽이 앞이기 때문에 이쪽을 기준으로 왼쪽이면은 이렇게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량을 놓고 가속도 센터 교정할 때는 차량을 흔들리거나 하지 않게끔 잘 잡은 상태에서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면은 오른쪽으로 라이트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다시 완료 자 노우즈 다운 이쪽이 노우즈니까 코 부분니까 코를 땅으로 가게끔 이렇게 정확하게 수직으로 놓고 완료 그리고 노우즈 업 코가 위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놓고 완료 마지막으로 백 차량을 뒤집어 놓고 자 이러면 가속계 캘리브레이션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레벨 교정 버튼을 누르면 현재의 픽스워크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를 수평으로 인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눌러서 교정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심플 엑셀 캘리브레이션 요거는 현재 상태가 정지 상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에요. 요것도 한번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완료 완료 완료가 떴으면은 가속계 보정은 완료가 된 겁니다. 다음으로 나침반 보정을 해야 됩니다. 자 나침반 보정 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익스터널이라고 적혀있는 게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익스터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익스터널은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요 나침반 요 콤팟스 센서를 얘기하는 거에요. 외부 콤팟스 센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익스터널이 밑에 게 익스터널이 되어 있으면은 자 요런 식으로 밑에 게 만약에 익스터널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요거를 위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위로 올리려면은 요 익스터널 지금 이번에 있는 익스터널 체크되어 있는 요거 요 오른쪽에 보면은 위로 가는 화살표 버튼 하나 있어요. 요걸 눌러서 네 익스터널이 위로 올라오게끔 요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컴퍼스 1, 2, 3 중에 어떤 걸 사용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1번만 사용을 합니다. 2번, 3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컴퍼스 센서만 사용을 하고 안에 들어있는 내장 컴퍼스 센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요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리부트 버튼을 눌러서 네 리부트 할 거냐 물어보죠. 오케이 누르면은 재부팅을 시작을 합니다. 자 재부팅을 하고 나면은 연결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연결 버튼을 눌러서 다시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차량 한번 움직여 보시고 네 제대로 움직이면은 연결된 겁니다. 다시 설정 들어와서 이제 컴퍼스 보정을 해주셔야 돼요. 컴퍼스 보정을 하는 방법은 현재 상태에서 여기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차량을 잘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거 돌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자 그러면은 여기 LED가 깜빡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소리도 삑삑하면서 이렇게 나는 게 돌리실 겁니다. 요게 지금 컴퍼스 캘리브레이션 중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차량을 잘 돌려주시면 됩니다. 모든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는데 요렇게 네 자 이렇게 띠리링 하면은 끝이 난 겁니다. 컴퍼스 캘리브레이션은 끝이 났고요. 자 끝이 나고 나면은 재부팅 할 거냐고 또 물어봅니다. 여기서 OK 버튼 누르면은 빅토크가 재부팅을 시작을 합니다. 재부팅을 안 하네요. 여기 다시 리부트 버튼을 눌러서 재부팅을 해줍니다. 오케이 재부팅을 했고 다시 연결 버튼을 눌러줍니다. 됐죠? 다시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서 차량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주고 또 설정 쪽에 들어갑니다. 이제 무선 조정 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조정기가 꺼져 있는데 조정기를 켜볼게요. 자 조정기를 켜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조정기와 수신기가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은 이게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통신이 안 되면은 조정기 거리를 한 1m 정도 띄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조정기 스틱을 움직이면 차량을 조금 멀리 보내놓고 조정기의 스틱을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 그래프가 움직여야 됩니다. 조정기 스틱을 움직이는 것에 맞춰서 녹색 그래프가 움직여야 됩니다. 만약에 녹색 그래프 자체가 아예 안 뜨고 있다거나 녹색 그래프가 뜨는데 내가 조정기를 움직여도 반응이 없다면 조정기와 수신기가 제대로 바인딩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수신기에서 빅소크의 RC 입력 쪽으로 S-BUS나 PPM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먼저 움직이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모드2 조정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드2 조정기 같은 경우는 조정기의 왼쪽 스틱이 스트로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모드1 조정기를 사용을 하신다면 조정기의 오른쪽 스틱이 스트로틀이 될 거예요. 지금 모드2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오른쪽 스틱이 일단 좌우로 움직이는 게 롤입니다. 이 오른쪽 스틱을 왼쪽으로 움직일 때 상단에 있는 롤 그래프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오른쪽으로 방향이 맞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반대로 움직인다면 여기 있는 반전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로틀 스틱을 위로 올리면 이 스로틀이 올라가야 됩니다. 내리면 내려가야 되고요. 이것도 혹시 반대로 움직이는 게 있으면 만약에 조정기랑 반대로 움직인다면 반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스틱을 위아래로 하는 게 피치고 그리고 왼쪽 스틱을 좌우로 하는 게 요인데 자동차에서는 피치와 요구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롤과 트로틀 이 두 가지만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하나를 더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차량의 주행 모드를 바꾸기 위한 스위치예요. 조정기 해보시면 이런 스위치들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이 스위치들을 체크했을 때 저렇게 채널이 움직이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슬라이더 같은 게 있으면 슬라이더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됐다면 이제 보정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보정을 하기 전에 조정기의 양쪽 스틱을 다 가운데에 놓으시고 특히 스트로틀 스틱은 프링이 없어서 가운데로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강제로 가운데로 놔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단 스위치가 있으면 3단 스위치도 가운데에 놓으시고 슬라이더나 볼륨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가운데에 위치해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선 조정 보정 버튼을 누르고 방금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 놔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기의 양쪽 스틱을 최대한의 범위로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리고 스위치들도 위아래로 다른 스위치도 위아래로 슬라이더 같은 게 있으면 슬라이더도 끝에서 끝까지 움직여줍니다. 볼륨이 있으면 볼륨 같은 것도 다 움직여주시고요. 다 하셨으면 슬라이더와 볼륨, 스위치, 3단 스위치는 가운데 2단 스위치는 가운데라는 게 없으니까 아무데나 놔두시고 양쪽 스틱도 가운데에 놓습니다. 스트로틀 스틱, 스트로틀 없으니까 강제로 가운데에 놔둡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놓고 나서 완료 시 누르십시오 버튼을 눌러줍니다. 또 가운데 놔두라 할 그 말인데 가운데 놔두고 스트로틀 스틱은 제일 밑으로 내리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일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OK 버튼 자 이러면은 조종, 보정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행 모드 쪽에 들어갑니다. 우린 뭐 자동차니까 비행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행 모드 쪽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조종기, 다시 무선 조종, 보정 쪽에 들어가 볼게요. 우리 3단 스위치가 몇 번 채널에 할당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단 스위치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라디오 5번이 까딱까딱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채널이 저는 3단 스위치에 할당이 되어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원래 3단 스위치가 8번에 할당이 되어 있는 게 기본 값인데 요 조종기 같은 경우는 5번 채널이 3단 스위치에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바꿔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비행 모드에 들어가시면은 현재 모드가 매뉴얼이라고 적혀있고 현재 PWM이 8번에서 1483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이 3단 스위치가 5번 채널이기 때문에 요 8번 채널 말고 5번 채널을 모드 변경 스위치로 사용을 하게끔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거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구성 탭이 있습니다. 구성 탭에 들어가셔서 프로그램 전체 매개변수 목록 쪽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검색이라는 탭이 있어요. 검색. 검색 쪽에다가 영어로 모드 언더바 CH라고 치면은 모드 채널에 대한 설정이 나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8번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3단 스위치가 5번 채널이기 때문에 요거를 5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나서 우측에 보시면은 매개변수 기록이라고 있어요. 저장을 하는 거죠. 기록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 탭에 와서 비행모드 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현재 PWM이 5번이라고 박혀있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 3단 스위치를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비행모드 1번과 4번과 6번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3단 스위치를 제일 위로 올렸을 때 비행모드 1번에서는 그냥 매뉴얼 상태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중간으로 놨을 때 비행모드 4번이네요. 조정기에 따라서 3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4번이 들어오네요. 4번의 경우에는 스티어링 모드로 놓겠습니다. 스티어링.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렸을 때는 오토 모드로 놓겠습니다. 오토. 오토가 어디 갔니? 오토. 그리고 모드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스위치를 딱 움직여 보면은 중간으로 가면은 현재 모드가 스티어링이다. 제일 위로 올리면 매뉴얼이다. 제일 밑으로 내리면은 오토다라고 들어와야 되지만 오토는 지금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스티어링과 매뉴얼이 왔다갔다 하면서 변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하드웨어 항목에 들어갑니다. 추가 하드웨어 항목에 들어가시면은 배터리 감시자라는 게 있습니다. 배터리 감시자 쪽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모니터가 disabled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아날로그 볼테이지 only로 변경을 합니다. 그럼 또 뭐 막 불러옵니다. 자, 불러오고 하드웨어 버전을 선택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알맞은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픽소크이기 때문에 더큐브 올 픽소크. 그냥 픽소크니까 픽소크 요걸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쓰는 게 CUAVV5다 아니면 픽소크4다 아니면은 뭐 VRV2다 이런식으로 큐브 오렌지다 이런식으로 자기꺼에 맞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픽소크니까 요걸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나서 요거는 저장 버튼이 없기 때문에 다른데 한번 다른 탭을 한번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그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에러가 뜨고 있는데 에러는 우리가 배터리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 겁니다. 이제 한번 배터리를 연결을 해볼게요. 상태에서 드론 픽소크의 배터리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 꼽았죠. 배터리를 꽂아줍니다. 배터리를 꽂고 나서 다시 다른 탭에 한번 갔다가 오면은 네, 여전히 안 되네요. 그러면은 재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소크 재부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탭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F를 눌러줍니다. 키보드의 컨트롤 F 버튼을 누르면 중간쯤에 픽소크 다시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을 눌러서 Yes 버튼을 눌러주면은 네, 재부팅을 하게 됩니다. 재부팅을 하고 나서 다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또 연결 버튼을 눌러줍니다. 연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전압이 뜨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까지 안 떴던 이 배터리 전압 7.4V 이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시동이, 조동이 되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우리 조동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시동을 걸려면은 또 아밍 스위치를 하나 할당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조동기에서 2단 스위치가 남는 게 하나 있죠. 그 남는 스위치를 아밍 스위치, 시동 스위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필수 하드웨어에서 무선 조정 보정 쪽에 들어가서 내 조정기에 있는 2단 스위치가 몇 번 채널에 할당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2단 스위치를 까딱까딱 하니까 7번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7번 스위치를 아밍 스위치, 시동 스위치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탭에 들어가서 전체 매개변수 목록 여기 우측에 검색 쪽에다가 7번이니까 RC7 7번, 7번 채널이니까 RC7입니다. RC7 언더바 옵션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RC7 옵션이 기본 값으로는 0이 되어 있죠. 아무것도 안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53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 값을 153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스위치가 지동과 지동을 끄고 켜고 이렇게 하는 스위치로 사용이 됩니다. 왜 하필 153이냐면 오른쪽에 적혀있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0일 때는 아무것도 안한다. 4일 때는 리턴 투 런치를 한다. 5일 때는 뭐다. 6일 때는 뭐다. 이렇게 쭉 적혀있고 그 중에서 153이 암과 디스 암이다. 이렇게 적혀있죠. 그래서 기록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아밍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네. 시동이 원래 걸려야 되는데 에러가 나는 소리가 들리네요. 에러 메세지가 하드웨어 세이프티 스위치라는 에러 메세지가 됩니다. 원래 픽토크에 시동 걸려면은 여기에 세이프티 스위치라고 해서 누르는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그걸 반드시 눌러야 기동이 걸리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게 기본 값인데 저는 귀찮아서 그거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스위치 설정도 해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하는 것은 우선 탭에 들어가서 역시 전체 매개변수 목록 이쪽에서 검색에다가 drd 언더바 세이프티 이너블 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보드 세이프티 이너블 이라는 뜻이죠. 요거 1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를 0으로 바꿔줍니다. 메인 보드에 있는 세이프티 스위치 설정을 서냐 끄냐 그 말이 되는 겁니다. 0으로 바꾸고 기록을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자 다시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제 시동을 걸어 보면은 재무팅을 해야 되겠네요. 재무팅하기 위해서 컨트롤 F 눌러주고 다시 시작 다시 연결 버튼을 누르고 자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동 버튼을 새끼면 안드라고 뜨면서 시동이 걸립니다. 만약에 시동이 안 걸린다면 현재 모드가 매뉴얼 모드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요 3단 스위치가 제일 위로 올라가 있어야 매뉴얼 모드가 되는 겁니다. 현재 매뉴얼 모드에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매뉴얼에서 다시 시동 스위치를 새끼면 안드라고 뜨면서 시동이 걸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스루틀 스틱을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모터가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수진도 해야 돼요. 지금 요 스틱을 이용해서 이 스루틀 앞뒤를 해보면은 수진이 안됩니다. 앞으로 밀면 앞으로 가는데 여기서 더이상 뒤로 당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차량에 사용을 할 때는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보다 위로 올리면 전진 중간보다 밑으로 내리면 후진 그런 식으로 세팅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값을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값을 변경을 하고 나면은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가 후진하지 않게 일단 배터리를 빼놓고 할게요. 배터리를 빼놓고 배터리가 빠져 있으면 지금까지 배터리가 없으니까 돌려도 안 돌아가죠. 자 이 상태에서 구성 탭에 들어갑니다. 구성 탭에 들어가면은 전체 매개변수 목록 이쪽에서 RC3 트림이라고 검색합니다. RC3 언더바 트림 이러면은 3번 채널의 트림 값을 3번 채널의 듬립 값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1000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1500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요게 3번 채널이거든요. 3번 채널이 1500 중간이 듬립이다.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기록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으면 다시 재부팅을 한번 할게요. 컨트롤 F 눌러서 다시 시작 오케이 자 재부팅이 됐고요. 다시 배터리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차를 좀 들고 가겠습니다. 차가 앞으로 가버릴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이런 걸었죠. 이제 트로틀 스틱을 앞에 내리면 차가 정진을 하고 뒤로 당기면 후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앞으로 하면 변신 그리고 뒤로 당기면 중간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당기면 후진 자 이거 뒤로 당길 때 왜 한 번에 후진이 안되냐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요건 아마 RC 칼을 한번 굴려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건데 라고 또 생각을 하긴 하실 거예요. RC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진을 할 때는 한 번만이면 전진을 하는데 후진을 할 때는 한번 당긴다고 후진을 하지 않고 한번 당겼다가 한번 더 당겨야 두번째 당길 때 후진을 합니다. 처음에 한번 후진 신호를 줄 때는 브레이크가 그냥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중립으로 다시 왔다가 다시 후진을 하면 그때서야 후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버도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버는 1번 스틱 이거를 가지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은 조향이 먹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향이 지금 좀 반대로 움직이는 거 같네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조향 스틱을 왼쪽으로 하면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오른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럴 때는 뭐가 잘못되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될 게 혹시 조종기가 리버트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설정 쪽에 들어가서 무선 조정 보정 쪽에 들어가서 이거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저 롤 축이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거를 왼쪽으로 찍힐 때 롤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찍힐 때 롤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고 저렇게 움직이면은 지금 맞는 겁니다. 자 그럼 맞는데 왜 반대로 움직이지?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맞는데 반대로 움직일 때는 구성 쪽에 들어가서 전체 매개변수 목록에서 검색에 RC1 언더바 리버스드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RC1이 조향 채널입니다. 조향 채널 이게 반대로 이게 기본값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로 바꾸게 되면은 이거 방향을 반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고 나서 기록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이제 조종 키를 좌우로 움직여 보면은 왼쪽 오른쪽 이제 맞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진을 했는데 차가 후진을 한다 그리고 후진을 했는데 차가 전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앞뒤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RC1 리버스드가 아니고 RC3 리버스드 이쪽에서 값을 1로 바꿔 주시면은 전진 후진이 혹시 반대로 될 때 그걸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조향이 반대로 일 가능성은 있어도 앞뒤가 반대로 일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자 근데 현재 이까지 해보고 나면은 조금 불편한 점이 우리 스로틀스틱에 스프링이 없기 때문에 중립을 맞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우리 전진을 하다가 전진을 하다가 손을 놓으면은 그냥 차가 섰으면 좋겠는데 바퀴가 멈췄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밖으로 밀고 있으면 계속 앞으로 가죠? 그리고 요거를 반대로 중간으로 놓아야 이게 전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차라리 스프링이 있으면 편하겠는데 스프링이 없어서 더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스프링이 있는 쪽으로 채널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3번 채널이 이 스로틀 채널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거는 2번 채널입니다. 2번 채널이 스로틀 채널이 되게끔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차량의 배터리는 빼놓고 자 구성에 들어가서 전체 매개변수 목록에 들어가서 RC 맵 스로틀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스로틀이 몇 번 채널을 스로틀으로 할거냐 라고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기본값이 단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2번으로 변경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매개변수 기록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이제 다시 재부팅을 한번 하고요. 일단 요거 시동을 끄고 컨트롤 레프트 눌러서 재부팅을 합니다. 다시 시작 다시 연결을 해 볼게요. 연결하고 배터리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량에 배터리도 연결을 하고 자 지금 매뉴얼 모드 매뉴얼 모드고 기동은 꺼져있는 상태인데 기동을 걸어보겠습니다. 기동 걸렸죠? 이제 이 스틱이 아니고 이 스틱이 아니고 이 스틱으로 스로틀이 변경이 된 겁니다. 요거를 앞으로 밀면 전진 뒤로 당기면 부진 앞으로 밀면 전진 뒤로 당기면 부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앞뒤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차를 뒤로 당겨야 이 스틱을 뒤로 밀어야 지금 차가 전진을 하고 있거든요. 앞뒤가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건 다시 설정 쪽에 들어가서 무선 조정 고정 여기에서 일단 꺼놓고 할게요. 시동 끄고 앞뒤로 움직여 보면 여기 오른쪽에 스로틀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요거를 반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반대로 먹게 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시동을 걸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앞으로 밀면 전진 앞으로 밀면 전진 그리고 뒤로 당기면 뒤로 당기면 후진 이렇게 알맞은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피치 채널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피치 채널에 대해서 따로 세팅을 안해서 그래요. 이러면 전진 후진 이렇게 작동을 하죠. 지금도 봤다시피 앞으로 한 번 밀면 전진을 하고 후진 같은 경우는 뒤로 한 번 당긴다고 후진을 안하고 한 번 더 당겨야 이렇게 후진을 합니다. 원래 이런 거에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로봇 세팅 매뉴얼 모드에서 하기 위한 세팅입니다. 사실 매뉴얼 모드에서 우리가 할 거면 이런 뭐 귀찮은 세팅 픽소크 연결하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죠. 그냥 픽소크 연결 안하고 조준기랑 수신기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매뉴얼 모드가 아니고 나중에 스티어링 모드랑 오토 모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지금 여기까지는 일단 매뉴얼 모드에서의 차량 운행에 대한 세팅인 거고 스티어링 모드와 오토 모드의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2부에서 다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브로 2부에서 1-5백